구독 부탁해요 여기가 오늘 제 숙소 영종도 네스트 호텔입니다 호텔 외관은 별로지만 인피니티풀이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영종도 네스트 호텔 바다 전망입니다 뭐 말이 바다 전망이지 바다가 아주 뭐 사이드 쪽만 보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곳이 인피니티풀장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렇네요 여기가 제 데스트 호텔 더블 룸이고요 일반 깔끔한 비즈니스호텔입니다 생각보다 두 개 있고요 오늘 밤 편안하게 보낼 더블 배들 여기는 산 전망이라서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와우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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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우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가슬리 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